안녕하세요 영 이지 쿡 입니다. 오늘은 봄똥 겉절이를 맛있게 묻혀 보겠습니다. 봄똥은 짝 벌어져서 자라기 때문에 자르기가 힘이 됩니다. 얄미운 사람 생각하며 머리끄댕이 잡듯이 확 잡습니다. 그리고 꽁지를 잘라 주면 됩니다. 배추가 큰 것은 겉잎에 먹게 떼어내고 자르면 됩니다. 물 1.5리터에 천일염 2큰술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녹여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온 배추에 15분동안 절여 주겠습니다. 그럼 간도 약간 배면서 농약성분을 빼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믹서기에 재료를 갈겠습니다. 사과 1 4분의 1쪽을 잘라 놓은 것을 넣겠습니다. 홍고추 올려 놓은 것 3개입니다. 찬밥 1큰술 넣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 4큰술 넣겠습니다. 매실청 1큰술 넣겠습니다. 국간장도 1큰술 넣겠습니다. 정수기물 4큰술 넣겠습니다. 정수기물 4큰술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과 생강점을 넣겠습니다. 곱게 갈아줍니다. 대파 반불이 썰어 보겠습니다. 어슷하게 썹니다. 양파도 4분의 1개 썰어 보겠습니다. 양념 가는걸 넣겠습니다. 송탕도 1큰술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4큰술 넣겠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딱 맞고 맛있습니다. 후춧가루 4큰술을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4큰술을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4큰술을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4큰술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예쁜 사람 생각하면서 살살 어루만지듯이 주물러줍니다. 오로그로 양념을 묻혀줍니다. 세게 묻히면 풋내놔서 정말 맛이 없습니다. 봄동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노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력도 강하고 또 납작 배추라고도 합니다. 이 배추는 베타카루틴이 풍부하고 칼륨, 비타민C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항로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봄동 겉자리가 완성입니다. 변함없이 영 이직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